이렇게 ...맞아하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미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환호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하트 좋고 다 좋은데요 어 저 뒤쪽분들 부터 조금씩만 여유를 좀 내주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네 지금 안성우 씨 무대 다음에 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 이쪽도 한번 볼까요? 아 이쪽도 위험한데 위험하다니까 계속 소리를 질러요 자 뭐냐면 참게 우리 예예예 감사합니다 우리 무대 위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관객들이 많아지고 하면 너무나 기분 좋고 좋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칠까봐 예 사고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한순간이더라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가수의 공연을 앞두고 요정도에서 재정비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뒤쪽 분들부터 해서 뭐 조금 멀리 보더라도 뭐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나서 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신난다고 해서 막 앞사람을 때리고 앞사람을 막 이러면 안돼요 아셨죠? 그렇게 앞사람이 한 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 절대로 안전이 최후우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저의 어떤 말을 다 이해하셨죠? 자 이제 즐길 준비 되셨죠? 네 자 이제 즐길 바랍니다 자 이제 즐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